이곳이 파이브다! 어서오세요 봅시다 하나 둘 셋 다섯 분 네 원인 것 같아요 서로 인사나 서시고요 자 시선차는 왼쪽부터 왼쪽부터 봅니다 아 멋질대요 정면 다 서시고요 그리고 고경호 씨가 살짝 시선을 돌려서 오른쪽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자 상대방 춤부님 팀 정말 엄청난 오이광에 나와주셨네요 우리 1988년에 포즈 한번 가볼까요? 멋진 앨범 표지에 나온다 그렇죠 자 한번 가면 좋아요 이곳이 19AA 오케이 좋아 맞아 되게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업타운 닌은 젠타트 포즈 갑니다 레디 셋 액션 와우 자 이번엔 문소빈 씨와 문현성 감독님까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